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배드민턴 코치님들 정도 수준에서 제가 또 완전 아저씨 같은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전히 여러분들 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으로 좀 운영 잘 하시고 안 힘들어 하시고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좀 과격하게 이쪽으로 좀 편향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게 맞나 맞나 를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까 고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저는 뭐 되게 만족스럽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요 머신 보시면 GW1 이라는 그런 모델로 지금 재고 없음을 해 놨어요 이거는 판매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코치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드민턴 코치야 그렇다면 이거 사라 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오늘 이제 발송해 드릴 텐데 기존 취업머신을 알죠 플랭클램프 형 빨래찌기 같은 플랭클램프 형 취업머신 쓰시다가 이제 자동머신 하고 싶으신 거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이에요 그냥 동호인인데 자기가 취업머신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취업머신만 하더라도 샵에서 매는 것 보다는 완전 할렐루야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제 머신 한테 더 팔아 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거기서 오는 정성과 내가 내걸 한다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30 몇만원 했겠죠 이 플랭클램프 형 추육머신 쓰시다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까 한두 자로 해주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unbelievable 이렇게 돼 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야 점점 만족하셨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자기도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자동머신으로 한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전화가 전화를 해 오셔 가지고 이걸 사는게 맞는지 이걸 사는게 맞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3회들에 대한 고정 클램프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짜낼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 갖고 당장이라도 뭐라도 하고 싶으면 이거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동경이 생기고 아 이걸 할 걸 이렇게 후회할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돈 모아서 이걸 사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돈벌이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로 빨리 그나마 어떤 한 95점 이게 만약에 98점 같으면 95점 짜리는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정을 이걸로 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800만원 짜리 넘는 초고가 머신을 샀는 제 어떤 코치 동생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참 믿고 따르니까 또 제 이야기를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이렇게 해주니까 더 이야기를 이제 또 형님 고민 있을 때 해 달라며 해주게 되고 이렇더라구요 이렇게 제가 장사를 하다보면 뭐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샵 하시는 분들의 고민 좀 거래를 틀 테니까 좀 요런 고민 또는 거래를 하면서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해 오시곤 하는데 들어보면 좀 불쾌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나 내 올 때는 왜 저런 사람들 말을 믿지 싶을 정도로 그거를 신뢰하면서 그 말을 따르면서 거기서 오는 문제를 다시 내한테 되물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내 하는 이야기라든지 저는 조금 또 다르잖아요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마이크 잘 대고 있네 잘 대고 있네 아 그렇다 보니까 또 문제를 거기서 물고 와 가지고 또는 일반 대중들이 그냥 키보드 워리어들이 어 현실적인 그런 바탕도 모르고 그냥 나뿌이 표현하면 막 짓거리고 씨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에 상처 받거나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장사의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해 오실 때는 조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힘 빠져요 그래 갖고 속에서는 아 이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이런 문장 하나 이런 커뮤니티에 누구 하나 그냥 어 예의 없이 내뱉는 그 말에 상처 받아 가지고 자기의 장사의 방향을 바꿀 것 같으면 계속 해 나가시겠나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제 말을 되게 이제 귀하게 들어주니까 고마웠는데 거기 리닝머신 같은 거 어떤 고깔 머신을 한 대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 갖고 저라고 그걸 안 사고 싶어 했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스트링 작업하는 영상을 올리고 할 때 저 예전에 지금 시반 5년 전 모델이에요 그거를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더라구요 아 이렇게 구딱다리 스트링 머신으로 돈 벌어 먹기에는 머신부터 좀 바꿔라 이렇게 해서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 찾아보면 뭐 단어 한두 개 다를 뿐이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나 양심도 없다 좀 더 비싼 걸로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어디 이런 썩어빠진 낡은 머신으로 너는 돈을 받아 먹냐 이런 뉘앙스로 댓글 적어놨어요 근데 지우지도 않았어요 나는 댓글 지우고 이런 거 안해요 욕하는 사람 욕하고 그 말에 제가 만약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이렇게 기피콜한 사람이 그런 댓글 받아도 잘 받아 넘길 거야 안그래요 저도 사람이고 똑같아요 들컹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제가 이런 마음인 걸 알고 또 이제 줄 작업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막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보 내가 조금 무한한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 그 리딩 머신 하나 살래? 사서 이제 샵에 하나 비치할래? 그렇게라도 하는 게 당신이 마음 편하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들 안 사고 싶겠어요 내가 직접 수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디를 붙여 갖고 드리는데 그럼 내가 더 싸게 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결국엔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 고가의 샵 머신처럼 너무 미끈하고 정말로 오토바이 같이 섹시할 정도로 디자인이나 어떤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그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걸 알아요 어디가 안 맞는 줄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불하는 수공비 있잖아요 스트링 작업비가 여전히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지옥지옥지옥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 12,000원이에요 bg80이 12,000원이에요 심지어 많은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받아봐야 13,000원이에요 어디에서 많은 수공받을 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에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주변 샵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12,000원이란 말이죠 12,000원 여러분 12,000원 12,000원에 주로 원가 6,000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립을 하나 서비스 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이 너무 작아 그러면 징징거릴 거야? 징징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징징거려갖고 될 게 아니에요 아 수공비 너무 작아 서비스 비용이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 그래 그건 맞아 맞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여기서 천원 내가 더 올려야 된다 내가 줄 잘 맨다 그래 본들 다른 데 다 간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가격에서 좋은 퀄리티의 스트링 작업을 제공해야지만 내가 최소한 이 고객들을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이 되는데 뭐 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공비 작다 그래서 나는 줄 안 맨다 그거는 내니까 가능한 말이고 동호인 코치 분들이라든지 코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영세하게 줄매는 게 중요한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럼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빨리 작업해야 돼요 맞잖아요 붕어빵 하나가 천원 안 다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천백 원하면 나는 내한테서 안 사먹을 거잖아 그럼 붕어가 원가가 얼만데 이런 소리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함에도 제대로 구워야 되고 맛있게 구워줘야 되고 대한민국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맞잖아요 손을 더 빨리 해야 되고 고 한번 당기는 고 몇초라도 아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롤거트 하나를 다 풀었을 때 200m 조금 넘어가요 204m에서 205m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누기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멜 수 있게 자 그래서 이게 좋다고 추천드린 거죠 자 이건 시작줄이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보이죠? 보이죠? 샤프티에서 여기까지만 오면 딱 시작줄이 땡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요 정도고 천만원짜리 머신들은 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시작줄부터 더 길게 빼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더 끊어야 돼요 속도를 위해서 줄 아끼려고 하면 뜨개질을 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끼우고 앉아 있는 그 시간에 한 자루를 좀 과장하면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내가 돈 올려도 돈 올려도 뭐 택시기사들이 네 이거 택시비 이거 작다 작다 그리고 올리면 돼 올려 올리면 사람들 안 타잖아 맞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야? 징징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들이나 제가 동호인 코치라든지 이제 동생들도 있겠죠 형님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저보다 나이 많지만 이제 부업처럼 자기 사업자가 있고 샵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전문샵은 아니더라도 그럼 한편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이거라는 거죠 멋을 부리고 그 천만짜리 머신이다 또는 그 천만짜리 머신이지만 몇 년 어디에 뭐 구르다가 내가 한 4,5백만 원 샀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걸 사려고 생각해 여러분들 앞에서 퍼포먼스 있게 막 유튜브 촬영하면서 멋있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우리는 그냥 타이틀만 탤런트고 티비에 출연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품위 유지비만 너무 많이 나오면서 집에 들고 들어가는 생활비는 못 보태주고 와이프는 마누라는 밖에 가서 캐시하면서 돈 갖다 메꾸면서 우리 남편 그래도 연예인이고 우리 남편 그래도 나중에는 뜰 거야 하는 그런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고객들의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좋은 걸 바라고 이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 뭐라고 하고 자기가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합리적인 그게 어떤 걸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800만 원짜리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머신을 사고 싶었을 때 얘야 나도 이걸 안 사보고 싶었겠니 헌데 너가 잘 생각해봐도 그렇고 나도 내 수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게 비율적이라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2만 2만 5천 원씩 3회득 받을 수 있으면 이 머신을 사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사는 걸 나는 말리고 싶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네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 포르쉐 페라리나 한 대 못 뽑아도 이거 한 대 정도는 도천만 원하는 거 정도는 나를 위해서 뽑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사도 돼 그러면 갖다 놔놔 놓고 보면서 기분 좋고 내 거 한 자로 또 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전화를 해 와 가지고 형님 그냥 나 그냥 사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 그럼 사도 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 친구가 요런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서포터만 개선된 걸로 그러니까 요거를 형님 그러면 이제 팔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죽는 돈 아니면 이거 팔아본 돈 얼마 받겠냐고 돈 100만원도 못 받고 몇 십만원 한 70-80만원 받을까 그럴 거 같으면 팔지 말고 한번 놔둬나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형님 나는 저렇게 800만원 넘는 아주 고가의 머신이 있는데 그런데 네가 사람들한테 이제 공 띄어주면서 레슨자들한테 스트링 작업을 받아 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네 그 머신을 구동하는 그런 효율보다는 이게 월등히 빠르다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 머신에서 매는지 이 머신에서 매는지 알게 뭐냐고 너는 그냥 코치님이 줄 잘 매주실 거니까 코치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분이 다시 줄까지 매주시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도 만족을 해요 어지간히 줄 못 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을 거야 뭐 만원 받을 수도 있고 절대 샷보다는 너는 더 받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만인처럼 봤는데 그 시간에 집에 와 가지고 애도 봐야 되고 너도 힘들어 죽을 거 같은데 어 그거 스트링 머신 전원 켜 가지고 갔다 왔다 하고 그 시간 한 자루 한 줄 한 줄 그걸로 땡기고 있는 것 보다는 이걸로 빨리 찍게 같이 그냥 폭폭폭폭폭 빨리 찍어갖고 그나마 이것도 자동이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줄너러짐도 없고 텐션이 짱짱하게 잘 나온다고 판단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자루 땡기면 제가 이제 줄 깨어난 상태에서 요거 땡기면 6분 15초 정도 끊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빨리 끊는다고 계속 6분 15초 정도 끊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 허리도 한번 펴야 되고 또 하다가 뭐 줄도 좀 엉킬 수도 있고 이러면 시간이 훨씬 더 그런 어떤 고가의 머신에서 더 많이 걸리고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놔둬나 봐봐 대부분의 고객들이 손님들은 만 2천짜리고 만 3천짜리고 그렇잖아요 또는 뭐 줄 흐른 거 그냥 매주하면 만 원인데 그러면 3천원 4천원도 안 남는 그런 인력으로 니가 일을 하려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해 되시죠 아 그런 거 같아요 뭐 시내에서 막 좁은 골목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차가 더 유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멋진 기분 내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큰 머신으로 그리고 한날 이제 그 친구 집에 AS 때문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그 한 자루 당겨 보라고 내가 머신 이제 수리를 해주고 나서 괜찮은지 지켜볼게 했는데 제가 참 얼척이 없었던 게 뭐냐면 야 너 지금 그 비싼 머신으로 스트링 한 자루 당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3회 적도 좋지만 너 지금 한 자루 당기는데 40분 가까이 걸리는데 이래갖고 너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살거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꾸짖듯이 어이없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걸로는 제 것만 대개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감상 있게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한 줄 한 줄 제 것만 이렇게 당기고 평소에는 형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로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이 해서 돈을 벌던가 맞잖아요 이 마진율이 적잖아 마진율이 적으면 어떻게 해 회전율을 높여야죠 속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함에도 사람들의 어떤 기준치가 뭐 두 줄 땡기긴 안 돼요 한 줄 땡기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어떻게 더 빨리하게 더 줄이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야 돼요 너 어떻게 그 돈을 내면서 이런 걸 팔을 수 있니 너는 욕심이 너무 과해 그렇게 꾸짖고 멀어 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나 지금 오늘 이렇게 주문하신 회원님은 지인뿐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제 말을 되게 경청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 하시면 정말 빨리 한다고 그리고 이제 코치님들은 어쩔 수 없이 3회듭이나 또는 고정클래픽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를 추천드리게 되고 이 또한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가격대 제가 좀 나쁜 걸 가르치나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플라잉 클램프 사가지고 두 줄 이제 2매듭 한 줄 땡기기를 하라 말씀을 드려요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라고 많은 자리 줄매는 사람한테 4매듭 저는 뭐 빨리 땡기면 이걸로 해갖고 몇분만에 끊습니다 그거는 네 자랑이고 극하고 앉아있으면 그 돈이 벌리냐 어 그런 만원짜리 마리천짜리 줄은 이 정도만 해가지고 머신 이 정도에서 잘 땡겨주면 충분하지 2매듭 한줄 땡기게 해갖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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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요 이거를 초고텐션 스프링 튜닝 하면 되게 잘 잡아준단 말이에요 짱짱하게 그렇게 해갖고 빨리 해갖고 여러 자루를 처리해 내는게 이 머신에 사는 그런 가성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가의 머신을 사고 싶거나 그런 머신을 산다 해갖고 그 어떤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티지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모인들이 그냥 그냥 해줘도 기분좋아하는 코치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빨리 어느정도의 퀄러티만 되면 너무 핫발이로 매매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많이 팔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예 이제 재고 없음에 올려놓은거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략적이지 못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줄을 많이 땡기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더 많이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스트링머신 세팅이라든지 어떤 하는 행동들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계란후라이 하나 구우면서 막 한 15분 20분 나는 장인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계란후라이 그냥 먹는건데 맞잖아요 뭐 한 10만원짜리 식사에서 내가 막 10분 20분 공을 들여가지고 내면 맞은율이라도 좋지 그럼 그 짓은 해도 돼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여러분들에게 낮은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뉘앙스로 들으시면 안 돼요 고객들이 지출할 수 있는 지금의 대중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이 가격이면 이 가격에 맞게 실망 안 할 정도의 그런 기준치로 빨리 제공하는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어제 아랫게 이제 200t 테니스 코치님한테 그 스트링 머신을 제공하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어차피 스트링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드민턴도 좀 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테니스 작업은 한자로 당기면 기본 이제 수공비 이제 알돈으로 남는게 만원에서 만이천 정도가 남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코치님이 맞아요 하니까 배드민턴은 만이천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거 만이천 남는 돈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줄값이 6,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남는게 5,000원도 안 돼요 4,000원 5,000원에 그 테니스 줄매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는 내 그냥 레슨 하나 하는게 더 낫지 그 내 도대체 몇 자루를 당겨야지 내 레슨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벌이가 될지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저 배드민턴 스트링 작업은 아예 안 할게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기가 가진 시간 안에서 테니스는 그나마 한 자루에 많은 이상의 그런 수공비를 챙길 수 있으니까 자기 레슨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데 배드민턴은 그 시간 안에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테니스 코치님도 그렇게 빨리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안 며시는게 맞을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거죠 배드민턴 전용 이런 식으로 하시는게 나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을까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그 친구도 후배도 그거는 그냥 사고 싶으니까 자기 열심히 살아면 자기한테 그냥 주는 선물이라고 열심히 살아요 이 친구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소위 연봉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갖고 예전에는 오면 형님 나 요 정도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길때 웃었어요 그래갖고 얘야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돈이 정말 커 보이지만 네가 몇 년만 되면 그 돈을 우습게 벌고 있을 거야 너 지금 네 나이대에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나이대에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너는 내 나이대 되면 나만큼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마 지금은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형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돈이 제가 그때 너무 서운하던 그 돈보다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찾아갈 때 형님 제 와이프한테는 이거 500만원도 안 주고 샀다 했으니까 형 절대 와가지고 이 실 가격 이야기하시면 저 완전 작살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알았다 하면서 내가 가격 이야기 안 할게 남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자기가 유지가 되고 벌어다 주는 돈에 지장이 없고 이러면 고가의 머신을 사가지고 자기가 퍼포먼스를 누리던지 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줄 소모량이 작습니다 바로바로 짧게 잡고 빨리 당기니까 실태실이 빨리 걸리고 그러니까 YG가 뒤로 후진하는 길이도 짧고 이 전체적으로 한 자루 작업할 때 한 2, 30초 또는 1분, 2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 저는 줄을 무조건 10m씩 자르고 저는 줄 아끌 생각 하나도 없고 그런 거에 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가의 머신을 산다든가 멀리서 당기는 그런 와꾸 큰 틀이 큰 그런 일반적인 그런 머신을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고 컴팩트한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머신을 이렇게 만들어 와 가지고 이거라서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동호인 코치들이나 코치님들이 운영하면서 스트링 작업까지 같이 해갖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좀 살아 보려고 하시는 거를 잘 아니까 그런 그 바르종자 서가면서 롤고터 하나에 몇 번을 메고 있고 그게 중요한 분들인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M réus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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